구독해주세요, 하트 뽕! 자, 오늘은 풍파님의 콜드엠 애니메이션 리액션 시간! 스키빈이 토일렛이 온 마을을 지배하고 말았다. 좋아! 살금살금! 뭐해? 오, 카메라맨! 지금이야! 작전 계시라고! 저기 스키빈 토일렛 있다! 이리 오라고! 납치 성공! 박사님! 스키빈 토일렛을 잡아왔다구! 들어가라! 좋아! 뇌를 바꿔보자구! 스키빈이에게 카메라맨의 뇌를 넣었다! 어? 토일렛이 사람이 되었나? 실험이 성공적이야! 우와! 박사님 최고! 토일렛! 가가구! 자 이제 내려오라고 고마워 스키빌리 작전 개시 스키빌리 토일렛들 각오하라고 아주 착사를 내버리자 공격 스키빌리 토일렛 갈겨버리기 받아봤다고 잘했어 스키빌리 토일렛 이제 박사님을 불러볼까 빨리 오세요 박사님 작전이 아주 훌륭했다고 여기 쥐맨 토일렛이 있었구만 이제 쥐맨 토일렛에 뇌를 받고 보자고요 그럼 이제 설치해볼까 박사님 준비됐습니다 좋아 그럼 이제 시작하도록 하지 제발 성공해야 될텐데 우와 내가 들어간다 이식 완료 우와 지맨이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드디어 지맨이 착한 사람이 되었어 좋아 이제 스키빌리 마을을 숫대밭으로 만들러 가자고 토일렛들이 쳐들어왔다 여길 빠져나가야 되겠어 여기서 잠깐 좋아요와 구독 지금 빨리 누르라고 아니면 카메라맨 가시에 찔린다 자 빨리 빠져나가자고 어디로 가야되지 여긴가 미안해요 문 닫을게 아휴 죽을뻔했네 으악 여긴 또 뭐야 불구덩이잖아 으악 조심해 불에 닿으면 바로 죽는다구 우 다행이다 점프 으악 여긴 용암이잖아 점프 으악 무서워 떨어지면 바로 통구이가 된다구 불도 나오네 조심해 으이차 으이차 하하 통과 이제 드디어 탈출인가 으악 뭐야 스키빌리 토일렛이다 여길 어떻게 빠져나가지 여기 상자엔 우와 날개가 있잖아 좋아 날아보는거야 간다 악 우와 우와 바로 탈출해 버렸다구 결국 스키빌리 토일렛 마을이잖아 깜짝짝짝 어 오예 지멘이다 토일 너희들 이제 다들 끝장났다 우와 미사일 터진다 지맨 토일렛 혼자서 그냥 다 부셔버리는구만 우와 완전 폭죽놀이다 여러분들은 지맨의 폭죽놀이를 보고 계십니다 우와 대박 혼자서 싹 쓸어버렸잖아 지맨 최고 카메라맨 안녕 스티브 자 오늘의 미션이야 지도잖아 여기로 가라고? 문제없지 그럼 수고해 스티브 어 지도를 보니까 아하 저쪽으로 가면 되겠구나 우와 저게 뭐야 급으로 동상을 만들어놨네 거의 다 온거 같은데 여기 맞잖아 뭐야 갇혀버렸다 나 좀 꺼내줘 안열리네 어떡하지 스티브 어? 카메라맨? 이럴 줄 알고 뒤따라 왔다구 고마워 TNT로 터뜨려 버려 우와 TNT 그래 이런 단단한 쇠문도 TNT 한방이냐 터진다구 우와 스키비티 토일렛이다 스키비티 토일렛이다 갈겨버리기 철이 좀 떨어지라구 얘들아 괜찮니? 불 붙이기 뜨겁지? 스티브 빨리 도와줘 알겠어 스키비티 토일렛 잠교육 시키니 아싸 오오 굿 드디어 골든 브레인을 찾았다 얘들아 빨리 가져가자구 유리를 다 깨버리고 티브 얼른 챙겨 우와 골든 브레인을 가지게 되다니 오예 얘들아 다들 수고했어 빨리 가자구 내가 뭘 구했는지 보여줄까? 이거 뭐라구 골든 브레인이야 박사님께 빨리 보여드려야겠다 박사님 어서와 스티브 골든 브레인을 구해왔다구요 어서 넣어보자구 여기요 실험을 시작해볼까? 에잇 이게 뭐야 황금 플리시 되었잖아 성공적이야 실험이 잘되었다구 박사님 최고 어? 뭐야 으악 이 녀석이 이 녀석이 탈출했다고 토일렛이 탈출해 나와버렸다 여러분 도와주세요 토일렛이 탈출했으면 좋았어요 으악 안돼 연구실을 탈출한 황금 토일렛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온 마을이 황금으로 변했잖아 우린 이제 부자가 되었다 곡괭이로 전부나 파보내야지 아싸 그리하여 우리 모두는 부자가 되었답니다 아 배고파 어 뭐야 저런 뭔 짓을 한거야 안돼 독가스다 뭐야 내가 토일렛이 되었잖아 잡아라 얘들아 난 스키비티 토일렛 아니야 도망간다 빨리 잡아 난 스키비티 토일렛 아니라고 서평기 잡아 얘들아 아냐 어 뭐지 스키비티 토일렛이 쳐들어왔다 좋아 한번 싸워보자고 미니건으로 사상없이 갈겨버리기 우선쭈 트리플집의 토일렛이다 아 큰일났다 안되겠어 미니건 발사 소용이 없는데 우와 뭐야 타이탄 스피커맨 최고야 저건 기생충 박사 토일렛이잖아 카메라맨들이 다 감염이 됐어 얘들아 가자 얘들아 싹 다 잡아버려 잘한다 카메라맨 우리 팀이 너무 힘들어 뭐야 감염된 녀석들 너무 세잖아 안되겠어 기생충 박사를 잡으라고 오케이 나무 뒤에 숨어있다가 저기 있다 지금이야 잡았지롱 우와 박사를 잡다니 대단한데 저기 타이탄 스피커맨이다 하하 이제 토일렛을 꼼짝 못하쥬 역시 우리에겐 타이탄 스피커맨이 짱이라구 자 오늘은 푸파님의 콜덹 애니메이션 우리 친구들과 너무 재밌게 리액션 해봤구요 자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설정 부탁드려요 앙콩토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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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앙콩토디